지난달 29일입니다. 서울의 한 카페에서 난동이 벌어졌습니다. 과연 어떤 일이었는지 영상통에 만나보시죠. 영상이 있어요. 새벽 시간입니다. 서울 잠실동의 한 카페에 손님들이 앉아있는 모습이죠. 그런데 흰티를 입고 있는 저 남성, 몸을 돌려 주변 사람들에 대해 갑자기 말을 걸기 시작을 하죠. 그리고 직원이 주문한 음료를 가져오자 저 남성, 그대로 이 음료수를 마시는 게 아니라 저렇게 들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. 그리고 이 사람, 계속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. 불편해진 사람들은 저렇게 급히 자리를 뜨고 있는데요. 이 남성,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갑자기 저렇게 윗옷을 벗어 던지더니 이 남성,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손님들이 남긴 음료를 벌컥벌컥 마십니다. 그리고 이 남성, 게다가 이렇게 마신 후에 또다시 음료수 통을 저렇게 집어 던져버립니다. 아니, 저 사람이 무슨 흉기나 둔기를 든 것처럼은 보이지는 않지만 CCTV상으로. 그런데 저 영상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위협감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? 전혜연 평론가님. 저는 사실 저 영상 보면서 저 남성이 불법 채권 취심 업자인가?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윗옷 벗고 주변 손님들 다 쫓아내고 저렇게 바닥에 뿌릴까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로서는 알려진 바로는 저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10분 동안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. 주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속상했을지 참 짐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이상해. 저 일과 관련해서 저 피해를 당하신 카페 점주님은 업주님은 얼마나 진짜 불안불안하셨겠어요. 지금 그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한테 신고하는 걸 들었는지 옷 벗고 그러고 있었다가 옷을 갑자기 다시 입더래요. 그리고서 벽 쪽으로 남성이 앉아있어서 경찰에 오니까 이 사람은 난동 안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전에 상황은 영상에서 보면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. 그랬는데 경찰은 영업방해가 아니다. 그래서 자기네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. 그러고서 가버린 거예요. 그런데 경찰이 왔을 때 그렇게 난동 안 부리고 가만히 앉아있었다고 해서 영업방해가 아니라고 경찰이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좀 어이가 없죠. 어머어머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. 아니 백성문들한테 경찰이 왔는데 뭐 별다른 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냥 갔대. 이게 왜 그런 거예요. 일단 지금 피해 카페 점주분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CCTV 영상을 보고 이거 뭐야. 그래서 바로 카페로 달려갔다고 합니다. 한 20여 분 정도 걸려서 딱 도착을 하니까 저 사람도 없고 경찰도 다 돌아갔고 상황이 종료되어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점주 얘기로는 경찰이 오니까 조금 전에 영상 봤지만 옷 다시 입고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고. 그러니까 이거 영업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. 하면서 그냥 경찰이 돌아갔다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저 앞에 과정을 경찰이 다 알고 있었다면 명백한 이건 업무방해 해당할 만한 사안인데 그러고 경찰이 돌아갔다고 하니 이건 너무 소극적 행정이 아니냐. 그 현장에 또 아까 보셨던 직원, 남성 직원이 있었는데 뭐 이 일 때문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며칠 전에 일까지 그만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어머 보세요. 저 앞서 점주분 얘기 들으면 마치 누구의 말을 옮기는 것처럼 했잖아요. 옷을 입더래요. 뭐뭐 했잖아요. 그러니까 저 상황을 듣고 나중에 온 건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알을 받은 게 직원분 같아요. 직원분은 얼마나 위협감을 느꼈겠어요. 그러니까 앞서 저 옆에 있던 테이블에 있던 분들이 나가서 신고한 거지. 아니면 저 직원분이 신고한 거지는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신고를 받고 경찰 왔잖아요. 그런데 장유미 변호사님. 아니 저런 상황에서 그냥 갔다며. 그런데 그래서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저 전후 상황을 알기 위해서 좀 전화를 해봤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려왔습니까? 경찰로부터.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통화를 한 건 담당 지구대 대장이었습니다. 그 당시 상황을 한 번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파악해봤더니요. 그래서 경찰들이 이 카페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는 주치자가 테이블에 엎드린 채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. 잠이 든 상태였고 어쨌든 신고한 분이 피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아서 경찰 입장에서는 현장 조치 시에 난동을 보였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영업방이 아니다. 이런 행위는 업무방에 해당하지 않는다. 이런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고 다만 신고자가 주치자를 카페에서 내보내달라.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고요. 영업방의 행위 사실을 알리거나 이 사람 좀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의를 했던 적도 없다라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. 그리고 주치자를 그냥 두고 나가거나 그 상황을 방치했던 게 아니고 주치자와 관련해서 순찰자가 우리가 그 주변을 5, 6m 떨어진 곳에서 동향을 파악하겠다라고 안내도 했고 추가로 주치자가 만에 하나 카페를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직접 경찰이 조치하겠다라는 추가 안내 전화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. 뭐 경찰분도 없는 말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그런데 어쨌든 조금 백성병원장님 직원분의 진술과 경찰 측의 입장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있네요. 그러니까 직원은 어떻게 진술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지금 이 점주분께서는 이거 지금 저렇게 난동부린 사람을 경찰이 그냥 보냈다.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경찰 얘기 들어보면 사실 신고할 때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술 취한 사람을 좀 내보내달라고 했으면 그냥 와서 내보내주고 본인들이 할 조치를 다 했다라는 그 취지인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약간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저 점주 입장에서도 저 남성을 꼭 처벌하겠다 하면 사실 경찰에서 그냥 인지해도 했지만 고소하시고 지금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에 본 상황은 명백한 업무방해입니다. 위력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을 하건 아니면 점주분께서 좀 저 남성을 꼭 처벌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좀 경찰에 표하면 추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요. 저 남성분 글쎄요. 이번 일로 반성하길 바랍니다. 왜 저런 공공장소에서 남의 영업장에서 윗옷을 벗어요. 그리고 뭘 과시하려는 거예요. 위약감을 주게 충분하잖아요. 그리고 음료를 왜 바닥에 버려. 그거 누구 청소하라고. 청소했어요 와서. 진짜 다음부터는 이런 행동 하지 말기를 진짜 반성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성하세요. 진짜. 보고 계십니까? 대박 사건.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.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